하나, 둘, 렛츠고야, 비오네포! 안녕하세요, 비오네포입니다. 2020년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싶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0년은 여러모로 정말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로 저희 비오네포가 수능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능 안내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수험표와 신분증, 시계 등 준비물은 미리미리 가방 속에 챙겨두기! 두 번째, 고사장은 미리 확인해두기! 세 번째, 입실 완료 시간 꼭 지키기! 지키기! 네 번째, 전자기기는 잠시 안녕! 안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컨디션 관리와 위생수칙 꼭 지키기! 그렇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실력 발휘 잘하시고 후회 없는 결과 얻으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그럼 지금까지 편의점이었습니다. 하나, 둘, 레츠다이브, 엘포!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리 와요! isele